중간에 상당히 세분화된 데 아주 포괄적이고 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큰 담론을 다루는 그런 80대의 바클레버 스밀이라는 분의 신간 사이즈라는 책이 국내에 소개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길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가능함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허용하게 되면 그 사회가 더 선진화된 사회고 행복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나라의 정책 방향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을 떠나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취미 자기의 인생살이를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그 사회가 훨씬 더 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 어제 이분이 멋지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계적 석학 바출라 버스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많은 신체적 사회적 제약을 받지만 우리 모두가 스스로 소비 수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나는 선택하고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전공의들 이름들 전공의 가정을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의로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1년에 3천 명 가운데 한 300명 정도는 중도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의 자유 선택권한을 많이 주게 되면 훨씬 그 사회는 번화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개개인이 더 많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 한국 사회는 역주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국가가 개인을 대신에 더 많이 선택하고 그리고 국가가 더 책임을 주겠다 그럼 그 사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미한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사 전반을 흐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함께 주는 교훈이나 지혜를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철학도 삶의 철학도 내가 선택한다 그거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한다 고로 나는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개론할지 안 할지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이 직업을 가질지 안 할지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이 직업을 계속 가질지 아니면 그냥 떠날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생강이냐 직업 간의 가장 중요한 등뼈 같은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더 신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선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서학개미가 될지 동학개미가 될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자꾸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가 솔리 하버드 하버드 미안해 많은 젊은 청년들이 미국 남부주에 있는 대학교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떠오른 겁니다 일면 톱 기사가 나온 겁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미국은 어느 사이든 문제가 많지만 미국은 정말 매력적인 사이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의 근국의 아버지들이 인간 본성을 여러분들 완전히 개뚫어 가지고 인간은 흑인이든 병이든 아시안이든 여러분들 뭐죠 유럽이든 간에 완장 권력이라는 완장만 차게 되면 완전히 화장실 들어가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 가지고 그 완장이 주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인간이다 그걸 미국의 근국의 아버지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던 말씀드리면 미국을 50개 나라로 쪼개버린 거 아닌가요 줄을 줄을 완전히 쪼개 가지고 화폐를 발행하거나 그다음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그런 모든 근안은 연방정부와까지지만 학교 교육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경찰서나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방관 등은 다 주정부 주정부가 여러분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체크앤밸런스가 잘 되어 있는 뿐만 아니고 더 매력적인 것은 내가 이 주에 이런 신물이 난다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하면 떠나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주로 지금 여러분 이 사진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미국의 동부의 명문들이 피시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가자 지구나 이런 데 대해서도 항의하고 캠퍼스 시끌시끌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죠 남부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 내용을 남부가 조금 더 편안하고 그다음에 학비가 싸죠 그리고 남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조지아주니 알라바마 이런 데 기아 현대 이런 데가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의 젊은이들은 60% 이상이 그 주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주에서 대부분 일자리를 찾으니까 많은 일자리가 남부에서 만들어지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주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애틀란타 주조조인 그 내용을 오늘 크게 다뤘네요 그래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 틀리면 그냥 나는 다른 주로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연방정부에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뭐죠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여러분들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변화네요 학생들이 남부로 향하다 가장 여러분들 학생 유입도가 높은 높이 성장하는 10개 탑 10개 주 2002년부터 2022년도 그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미드웨스터 그러니까 미국 중서부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것 여기는 아마 인디에나하고 위스칸신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서부 서부의 여러분 학생들이 이동한 데는 캘리포니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유입도가 그다음에 이제 남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 몰려들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사우스 이게 이제 남부주로 몰려든 겁니다 전 여기서는 미드웨스트로 여러분들 많이 그게 미드웨스트에 있는 대학교에 유입된 성장률입니다 이거는 서부에 있는 성장률 이거는 남부에 있는 대학들의 성장률 1등이 미시시피네요 797%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타란타 조지아주죠 그다음에 테네시 사우스캐로나이나 알칸사 LA가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GA가 조지아 같은데 남부주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됐다 그런 통계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우스캐로나이나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타주 출신의 학생들 이게 2020년부터 급속히 늘어났네요 2020년 이후로 사우스캐로나이나 대학에 68%나 이런들 다른 주 출신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자료가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톱뉴스네요 이런 나라를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주사위에 경쟁도 심하고 대통령이라도 이런 함부로 못하고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은 여러분들 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헌법이 주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 여러분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정치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치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멋진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참 내가 보면 볼수록 감탄하는 것이 선조들 미국 근국 아버지들이 인간 본성을 작게 꿰뚫은 겁니다 인간은 완장차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 예외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요즘에는 참 AI의 이름 발달해 가지고 요약시키면 다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를 요약을 딱 시키니까 오늘날 많은 북부 고등학생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과 낮은 대학 등록금을 찾아서 남부에 위치한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부 대학들은 엄청난 성장과 기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부 지역에 경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요약을 잘해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실방송은 AI 발달에 힘입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생산성이 한 30% 이상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AI의 덕을 한껏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혼자서 번역해가 여러분들 하려고 했으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여기 보시면 남부에 있는 대학교로 향하는 학생 증가가 남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 남부 대학의 저렴한 학비와 활기찬 삶이 학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환경 빚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아주 진보적인 색채의 그런 정치적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향이 남부 대학으로의 이주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남부 대학교의 학생들 다주 출신의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요약 가운데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건 다 제외하고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죠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북부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클램슨 조지아 공대 조지아택이라고 하죠 사우스 캐로라이나 등 남부 대학교로의 이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남부의 학교의 즐거움과 학교 정신을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면서 부모들은 낮은 저렴한 학비와 따뜻한 날씨를 이유로 학생들의 이주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남부 공립학교에 진학하는 북부 학생 수가 84%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남부로 몰려드는 겁니다 이거는 학비도 저렴하고 비교적 여러분들 호의적이고 그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취업도 좀 쉽고 테네시 대학교 미시시피 대학교 엘라바마 대학교에서도 북부 학생 수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약을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이렇게 또 다 나옵니다 일부 학생들은 동북부의 진보적인 그런 정치적 환경이 있고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정치 이외의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캠퍼스 분위기를 선택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부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의 순위에 따르면 미국 남부에 위치한 대학들은 대체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실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동북부에 있는 대학교보다 낫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거죠 올해 상위 25개 학교의 대부분은 남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6개 학교는 북동부에 그리고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영어 표현으로는 프로그레시브 한국 표현으로는 상당히 진보적 색조가 강한 좌파적 색조가 강한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되게 미국의 동북부에 많이 위치해 있죠 이렇게 이런 보시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월스트리트 전화를 탁 보면서 이런 느끼는 것은 참 선조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를 그냥 50개로 쪼개 놓으니까 정치가들이 함부로 뭡니까 국민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정치하는 사람을 항상 의심해야 되는 거죠 믿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둥이들은 다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 천재적인 사업가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은 그 부자 이야기 뭐 다루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드리겠지만 한국의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테슬라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가장 지배주주가 일론 머스크고 아마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장 부잘금이나마 세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제 이민을 온 세대인 거죠 일론 머스크 어제는 이제 이탈리아 총리하고 약간 연문술이 나왔고